자, 우리 지금부터 배열과 반복문을 합성해서 이 각각의 개념들이, 또 기능들이 서로 결합해서 어떤 강력한 신호 효과를 내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 없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h2 co-workers, 동료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제가 저의 동료들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, 저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 동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리로드를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글 목록이 이렇게고 여기 있는 이 li라고 되어 있는 이 태그가 저렇게 단순한 태그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태그이고 이것에 대한 수정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이렇게 글 목록을 작성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관된 데이터들을 자와스크립트에서 담는 방법이 뭐였어요? 배열이었죠 그리고 그 배열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꺼내서 li라는 이 태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반복문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배열과 반복문을 하이브리드해서 제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게요 그리고 co-workers라고 하고 배열을 만들 건데 여기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배열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배열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원소라고 해요 영어로는 element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o-workers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이 배열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꺼내서 우리가 li 태그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얘를 스크립트 태그로 이제 바꿉니다 자 그리고 document.write 를 통해서 li 태그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egoing.reach.drew.teo 이런 데이터들을 넣으면서 하면 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4번에 걸쳐서 document.write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일단 4번 실행시키도록 한번 해 볼게요 while이죠 whi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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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4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count를 어딘가에 적어놔야 되잖아요 0부터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i가 뭐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은 동안은 반복한다 라고 하고 리로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땡땡이가 4개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잘 동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co-workers 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 있는 배열에서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이 하나하나의 원소값을 가져와서 여기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i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 변수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 얘기를 잘 생각해보면 이 going은 0번째 인덱스이고 리체는 1번째 2번째 3번째라고 하는 것이 서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쨌든 일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co-workers 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배열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대괄호를 하고 대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보고 싶은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넣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 값이 그 인덱스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로드하면 짜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아요? 놀랍지 않나요? 이렇습니다 잘 한번 이 내용을 음미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짠 코드는 조금 완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 끝에다가 그래피티에 라고 이렇게 멤버를 한 명 더 추가하면 리로드했을 때 어때요? 안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원소가 바뀌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? 값이 없다라는 뜻에서 undefined가 뜹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로직을 바꾸는 거 되게 창피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바뀌면 그 바뀐 데이터에 따라서 유연하게 다이나믹하게 일래스틱하게 바뀌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O라고 되어 있는 저 숫자에다가 뭐를 넣으면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걸까요? Coworkers 배열에 담겨있는 원소의 숫자가 여기에 올 수 있다면 우리가 직접 저 수를 입력하지 않고도 탄력적으로 로직이 변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커스.랭스 그리고 실행해 볼까요? 짜잔 여기에 태호 하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자체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링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li가 1억 개라면 1억 개를 다 바꿨어야 될 건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ahref 땡땡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를 넣을까요? 뭐 http 뭐 이런 사이트는 없습니다만 a.com에 슬래시 그리고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어요? 똑같이 코커스에 이걸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링크가 완성이 되고 각각의 링크의 주소는 a.com 슬래시 그 사람의 닉네임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열과 또 뭐죠? 반복문을 결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폭발적인 효과입니다 즉,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잘 정리정돈하는 것이고 반복문은 순서대로 그 배열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자동화된 처리를 할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능은 아주 서로 환상의 콤비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배열과 또 반복문에 대한 기능을 순수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표현은 웹브라우저랑은 상관없이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던 메인 예제에 이것을 추가해서 그것을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